악취와 폐수를 동반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는 남학 오령지구. 아파트마다 각 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재는 RFID 종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종량기를 사용하면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30%가량 줄었습니다. 오령이 한 중학교는 올해 초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건조하고 분쇄하는 방식의 감량기를 가동한 뒤로는 악취가 사라지고 연간 600만 원에 달했던 처리 비용도 줄였습니다. 절이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증가하는 무한군도 감량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남학과 무한읍 창계면 아파트 단지마다 공용 감량기를 보급하고 일반 주택은 음식물 처리기 구매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하루 4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 과정 중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전기로 생산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재산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500만 톤 처리 비용만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 썩음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는 전체 온실 가스의 1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기는 물론 포양과 수질 오염의 주범인 셈입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청정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장비와 시설 도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